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오후 인수위원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과 연고 있는 인사들이 인수위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세종 의뢰 출마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경제와 과학기술교육 등 7개 분과로 결정되면서 분과위원회에 충청권 임무들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